네, 박수권에서 갇힌 흐름이 이번 주 내내 나타나고 있어서 아, 참 시장 대응 더 어렵다. 오히려 이런 날이 더 부담스럽다라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또 튀는 종목들이 있어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종목들 우리가 막판에 어떻게 역전해서 내 계좌로 넘길 수 있을지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은요. 이코노미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함께 종목 이야기 해볼 텐데 먼저 5개로 저희가 추려봤는데 이 종목들 어떤 특징 갖고 있는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보시죠. SPG고요. 로봇주에 대한 수급 쏠림 여전한 가운데 장중 뭐 19%까지 올랐다 상승분 살짝 반납하긴 했는데 오늘도 현재 구간도 역시나 강세권이요. 로봇주 안에서도 이 종목에 대한 방향을 저희가 좀 설정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훈구석유 앞서서도 이야기 나왔는데 재료 역시 국제유가가 10개월마다 최고치를 기록한 영향을 좀 받아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같은 전략 어떤 생각인지 들어볼게요. 대동도 보겠습니다. 올해 초 로봇산업 진출을 선언한 기업이고요. 또 미국 시장 안에서도 기대감이 높습니다. 최근에는 자율주행 오를 때 같이 오르는 흐름도 나타났었는데 함께 점검해 보겠고요. 파두는 올해 IPO에서 좀 흥행 실패의 이야기가 있긴 한데 이제 드디어 대화의 시간이 오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HD연대입니다. 사우디와의 협력 기대감이 솔솔 불고 있는데 오늘 잘 강세 시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종목들에 대한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첫 번째 의견부터 가겠습니다. SPG, 두 분은 과연 지금 상황에서 산다, 안 산다의 의견이라면 무엇일지 바로 좀 보도록 할게요. 팻말 들어주시죠. 네, 두 분의 의견은 안 산다, 산다. 오, 갈렸어요. 김종효 의자는 산다였고 김태성 본부장은 안 산다. 네. 그럼 일단 안 산다의 의견부터 좀 챙겨서 들어보고 싶은데 로봇주 굉장히 핫한데 왜 이런 의견이세요? 일단 오늘이 첫 번째 상승이 아니었다라는 것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것은 사실 로봇주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모멘텀들은 굉장히 좋아요. 실적적인 부담감은 여전히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향후에 성장성을 놓고 기대를 해본다고 하면 로봇주는 당연히 투자를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가파르게 올라왔던 부분에 따른 차익 매도 물량이 좀 가파르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었고 장 초반에 강하더라도 최근 굉장히 많은 패턴들이 뭐냐면 윗고리가 달리면서 장 중후반부에 은봉으로 전환이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간 조정이라든지 또 가격 조정이 상당 부분 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오늘 윗고리가 좀 달리는 것을 좀 보면서 좋긴 좋지만 만약 내가 매수를 한다고 하면 저는 일단 오늘은 좀 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액스를 드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뷰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기준으로 좀 말씀드린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보여고 계신 가격대에 따라서 좀 다르게 느끼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조금 길게 보신다라고 하면 로봇주들은 저는 긍정적인 산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점수를 한번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산업 자체는 긍정적인데 단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다소 자리가 부담스럽다라는 그래서 액스였다라는 점을 기억해 보겠고요. 김종인 의사님 의견은 5였어요. 지금 단기 트레이닝 관점에서 액스였는데 그래도 매수 괜찮다라는 의견이세요? 뭐 저는 단기 트레이딩은 원래 잘 모르고 그 다음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렇게 윗고리가 길게 달리고 거래가 실리면 흔들릴 수 있죠. 그런데 SPG 핵심 포인트는 뭐냐 결국 우리나라가 모터 기술에 비해서 가장 로봇 핵심 기술 중에서 달리고 있는 게 감상기입니다. 그래서 감상기는 하모닉 드라이브를 포함한 일본 기업들이 거의 전량 수주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국내 인재 기업들이 서서히 점유율을 넓혀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업체, 국내 업체들 쪽에서 로봇이라고 하는 게 결국 관자로 움직이는 데 있어 모터와 감속기가 한 쌍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 작동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핵심 부품이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예전부터 SPG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해왔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밸류가 부담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도 소화해야 하는 자리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PG에 대해서는 저는 로봇 중에서 탑픽 쪽에 가까운 종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이 종목이 꺾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함께 이 종목이 꺾이면 로봇 테마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일단 단기 관점은 나는 모르겠고 모른다라는 의미는 관심이 없고 진짜 모른다라는 뜻이 아니라 좀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대장주 역할을 앞으로도 해낼 수 있다라는 관점 저희가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 준비된 종목은 흥구석유입니다.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건 저희가 알고 있는데 조금 숨죽이고 있던 좀 키 맞추기 형식으로 작은 종목들이 오늘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현재 구간에서 매수해도 괜찮을지 아닐지 두 분 의견 들어볼게요. 들어주시죠. 아 재밌습니다. 오늘 엇갈리는 의미 두 번째에 나오고 있는데 김태성 의사님은, 공부장님은 왜 안 산다 의견이실까요? 저는 산다 의견입니다. 오해 드셨어요? 네, 오해 들었습니다. 오해 들었고 저는 일단은 이 유가 가격의 상승은 조금은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대표적으로는 사실 정의주가 가장 먼저 손에 꼽히겠죠. 특히나 이제 정세 마진의 가격도 굉장히 또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뭐 SOE이라든지 GS, SK이노베이션은 좀 별개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이쪽이 좀 먼저 부각이 월초, 전월 초부터 이제 흐름들이 좋았었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학 관련해서 이제 중소형 개별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였는데 지금 시장은 뉴스를 좀 쫓아다니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2차전지라든지 반도체는 오늘 굉장히 좋지만 일단 주도업종이 이끌었던 상반기 시장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작은 뉴스라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장의 연속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뉴스에 따라서 이 중소형 개별주의가 움직이는 것에 조금 더 편승을 해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뭐 은구석이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크지만 그 변동성을 지금은 이용해 볼 필요는 충분하다. 왜냐하면 코스피도 그렇고 코싹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거래대금이 지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크게 크게 움직이는 시장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중소형주를 우리가 전략적으로 좀 공략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흥구석유 같은 경우 아마 시청자분들 관심 밖에 종목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거래량이 굉장히 또 터졌기 때문에 이 거래량을 이용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에 대한 전망도 살짝 얘기해 주신 게 유가 좀 계속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뭐 여러 나라들의 감사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이 지표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또 경기부양층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조금 더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의 변동성을 역 이용해 보자라는 가격 전략 그런 가격에 제시까지 좀 해주셨고요. 그러면 김종효 의사의 의견도 들어볼까요? 안 산다의 생각이었는데 흥구석유 자체가 조금 부담스러운 겁니까? 아니면 지금 자리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는 거세요? 이 종목이 펀더멘탈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유가 움직임에 따라서 항상 유가가 강세를 보이거나 뭔가 이럴 때 중앙에너비스와 더불어서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죠. 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그냥 석유 판매를 하니까 석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도 이해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유가의 방향성이 지금 과연 지속상승세를 보일 수 있느냐? 지금 선물시장에서 또 마이너스로 전환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공급 조절만으로 계속 올라가긴 어렵다. 수요가 그렇게 크게 살아나지는 않고 있다는 점에서 유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이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등락을 이용한 트레이딩은 가능할지 몰라도 투자 관점에서 우리가 이 종목을 조금 긴 관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가만 지금 보고 쫓아간다면 조금은 부담스럽지 않나 좀 더 본질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뒤에 나오니까 그런 종목 쪽에 좀 더 무게를 두시는 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가에만 의지하기에는 약간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좀 본업이라든가 본질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내부적인 저력이 있는 그런 종목을 좀 볼 게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대동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대동에 대한 의견은 좀 어떻게 보실지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최근 주가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라는 주식 초보자의 입장에서 고민이 살짝 들거든요.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엇갈립니다. 두 분 한번 아이컨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김종효 의사의 의견부터 이번에는 챙겨볼까요? 네. 일단 단기 흡등에 따른 추가 상승세는 저는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지금 정말 포스코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농기기 가능성을 보고 올라가는 것인지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데 둘 다 저는 그렇게 크게 주가에 영향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첫 번째 포스코 관련 이슈는 매출이 얼마인지 숫자도 확인하지 않고 주가만 너무 급하게 달려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농기기 쪽에서 만약에 의미 있는 흐름을 가져가기 위해선 존디어를 이기는 건 바라지도 않고 그러면 뭔가 확실한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연구개발 실적들이 나타나야 될 텐데 존디어가 지금 자체 연구소 연구하고 있는 건 뭐냐면 트랙터가 한 10개 이상의 씨를 심고 가면서 형질을 파악해서 땅의 형질에 가장 잘 맞는 씨를 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수밭 이런 건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일정한 규모의 땅이 있으면 그 규모의 땅 내에서 가장 형질에 맞는 씨앗을 알아서 심고 그다음에 파종하고 재배하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들을 모으고 그런 형태의 자율주행을 하는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이 제일 자유로운 게 농업일 수도 있잖아요. 배라든지 이런 쪽이 지금 복잡한 도로보다는 자율주행에 더 가까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율주행과 더불어서 이런 형태의 스마트팜을 가져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TIM이나 대동은 물론 좋은 기업이지만 그 정도를 이길 수 있을 정도의 데이터베이스 확보와 투자가 될 수 있는가를 따져보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단기 반등은 충분히 열려있다라고 보나 단기 반등은 단기 반등일 뿐 트레이딩 영역에서 그칠 것인지 투자 관점에서 생각하실 것인지에 따라서 투자 의견은 달라질 거고 저는 투자 관점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어려움이 좀 있겠다라는 대동에 대한 김종효 의견이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의 의견은 산다였어요. 일단 유럽 시장 진출한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어서 이런 기대감도 믿어볼 만한 건지 산다에 대한 의견은요? 일단 2분기 실적 내용을 좀 살펴보면 사실 전체 판매대수는 다소 줄었습니다. 특히나 국내에서의 판매대수는 줄었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해외로의 판매대수는 늘어나면서 전체의 손실을 조금 상쇄시켰다라는 부분을 고려를 해봤을 때 일단 결국 대동이 목표라는 시장은 국내보다는 해외 시장이고 해외 시장에서도 유럽 쪽으로 판매를 확보하고 있다는 뉴스는 곧 이 회사의 외형 성장이라든지 실적이 올해보다는 더 좋아질 만한 요소들로 작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앞서 이사님의 생각처럼 포스코그룹주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이것만 보고 주가가 올라간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무리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좀 제외하고 보더라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자율주행 쪽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농업이라든지 해양 쪽이 조금은 더 빠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에 저는 이쪽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저는 지금 대동이라고 하는 기업에 투자를 해서 1년대, 2년대, 3년대의 모습을 좋게 그리고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기보다는요. 일단은 거래량이 좀 붙었으니까 그것을 좀 이용할 만한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을 삼아보자라는 저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거래가 없는 종목을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겼으니 내가 매수해놔야지 그러면 그 기업이 올라가는 데까지 정말 한없이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뉴스가 좀 쏟아지고 있고 거래량이 붙은 쪽에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하셔야 손실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 기업이 안 좋다 이런 얘기보다도 김태상 본부장님은 지금 관점, 가격 전략 측면에서 얘기를 해주신 거고요. 알겠습니다. 대동에 대한 의견 챙겨봤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건 대동 자율 트랙터 개발 상황이 진짜 믿을 만한 건지 그에 대한 의견도 좀 간략히 알려주신다면요.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없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비어있는 공간을 만약에 외곽만 판단하면서 가는 것은 지금 그렇게 높지 않은 기술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격자 모양으로 예를 들어서 쭉 채워서 간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사람 없이도 충분히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관련된 얘기의 한 7, 80%는 사실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동 마무리하면서 이번에는 네 번째 종목 파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파도는 IPO 대여였는데 명예를 좀 잃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연초에 좀 있었거든요. 좀 회복을 하나 기대감이 있습니다. 두 분 지금 관점에서 산다 안 산다 어떤 의견이실까요? 아 또 다시 한 번 더 엇갈리는데 산다 의견부터 이번에 좀 체크를 해보고 싶습니다. 상장 대여로 통했었는데 주가 상승 이제 좀 시작이다라고 봐도 될까요? 일단 뭐 전체 이 섹터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좋은 혼풍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힘에 조금 더 이제 편승을 해서 파도의 주가도 조금 더 올라갈 만한 요소들은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IPO 이후에 굉장히 또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받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또 시장에서는 다시 한 번 재평가를 받으면서 이제는 좀 호불호 중에 호가 조금 더 강한 그러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저는 파도 같은 경우 지금의 뭐 AI라든지 반도체 IT에 대한 굉장히 큰 관심도를 좀 힘에 업고 한 번 더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8월 달에 기록했었던 고가인 4만 6천 원고 4만 7천 원대의 매물대만 돌파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굉장히 또 강한 시세를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최근에 이제 시장이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주도주가 뭐 계속 올라가는 섹터도 있겠습니다만 새로운 얼굴들을 좀 선호하는 섹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AI 의료 쪽에 예를 들어 보면 뭐 루니뷰너, JLK 이 기업들이 좋은 건 알지만 이제는 그 기업들보다 뭐 노을이라든지 뭐 딥노이드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뭐 밑에서 확 치고 올라가는 패턴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서도 한 번 그 후발주자로서 이제 파두의 모습을 저는 기대해 볼 만한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충분히 단기적으로 한 번 매수를 해봐도 괜찮다라는 의견.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 보네요. 아니에요. 또 개인의 관점이니까. 네, 그런 이야기는 한번 드리겠습니다. 단기 관점 이런 포인트를 계속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이 종목도 같은 개념에서?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산다의 의견으로 이야기 들어봤고요. 김종현 의사의 파두에 대한 의견은 일단 안산다였습니다. 파두에 대한 투자 포인트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신 걸까요? 아니면 일단 시장에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 종목의 지금 실적을 보시면 일단 부진한 수익성? 그러니까 지금 이익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건데요. 내용만 보면 이 정도의 이익률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왜 이렇게 낮지? 뭐 싶은 그 정도의 이익입니다. 근데 뭐 지금 고정비가 있기 때문에 매출이 커지면 이제 뭐 이익률이 올라올 개연성도 앞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뭐 좀 전에 본부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내용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자, 이 종목이 지금 가장 특화하고 있는 것은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컨트롤러라는 거죠. 이걸 이제 독점하던 삼성전자의 독점을 깨고 들어온 기업이니까 우리가 뭔가 높게 사야 된다라는 그런 평가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 여기서 봐야 되는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죠. 삼성전자의 점유율을 깼는데 그것을 가격으로 깨서 마진율은 낮은 게 아닌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지금 전체 서버 시장이 늘어난다? 틀린 얘기죠. AI용 서버 시장만 늘어난다라고 보는 게 정답입니다. 하두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조금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이전에는 저는 주가가 오히려 더 많이 올랐지만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 마이크론이나 한미반도체가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파두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 HD 현대에 대한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오, 동일하게 동그라미가 올라왔습니다. 어떤 의견이실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아람코와의 회동 내용 일단 좀 들어볼까요? 일단 아람코 회장이 와서 관계자를 만난다라는 이슈가 당연히 기업에게는 좋은 호재성 뉴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걸 떠나서 일단 본업에서 성장세를 저는 뚜렷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박 시장 혹은 조선 시장에 대해서는 사실 작년부터 계속 부정적인 이슈들이 좀 많았었죠. 실적이 좋아진다 좋아진다 하지만 실제로 내놓은 실적표는 그다지 좋지 못한. 하지만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업황 자체에 이제는 이 시각의 변화를 좀 줄 수 있는 좋은 실적들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저는 HD 현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움직이지 못했던 부분을 이러한 좋은 뉴스로 거래량을 좀 붙여줬다라는 것에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총 4종목을 좀 이야기 드렸잖아요. HD 현대를 제외하고 나서. 그런데 이제 앞선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높은 위치이기 때문에 보시는 시청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나는 괜찮은데 나는 별론데 굉장히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HD 현대의 현재 주가의 위치와 패턴을 놓고 보게 되면 저는 뭐 어느 분이 오시더라도 좀 편안하게 그냥 시간을 두고 투자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위치와 좋은 기업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만에 두 분의 오의견이었던 HD 현대입니다. 김종혁 의사의 의견도 간략하게 좀 들어볼게요. 앞으로도 가능성 주가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세요? 저희가 좀 전에 대기실에 같이 있었습니다만 한 번도 합을 맞추지 않고 왔습니다. 저희가 합을 맞추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은 방금 얘기하셨던 것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추가드리면 지주사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지주사 중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종목들이 꽤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이 회사가 어디에 지분을 갖고 있습니까? 오일뱅크의 지분을 갖고 있죠. 아까 흥구석유와 더불어서 말씀드릴 때 흥구석유는 유가에 따라 움직이지만 오일뱅크는 뭐에 따라서 움직입니까? 정제마진으로 움직이거든요. 정제마진이 7월달 2달러에서 지금 17달러입니다. 오일뱅크의 이익의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매력도가 있다는 점 정도만 첨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개 종목 확인해봤고 이번에는 수급으로 시장의 흐름이 어떤지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확인할 텐데 유가증권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 기준인데요. 첫 번째로 포스코 홀딩스, SK하이닉스, 네이버까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매수하고 있는 상황. 해성 DS가 8월 중순부터 꾸준히 담고 있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이 5위인데 이틀 연속으로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외국인들이 에코프로를 가장 많이 사고 있는데 오거래일 만에 매수를 전환했다라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뒤를 이어서는 HB 테크놀로지, 에코프로 BM 주가와는 상관없이 외국인의 러브콜은 일단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HPSP, 에코프로 HM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의 매수 탑픽을 꼽아보도록 할게요. 김태성 본부장께서 골라주신다면요. 일단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이제 이 조정을 우리가 이용해 볼 수 있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제 주가를 놓고 봤을 때 단순히 기대감만 가지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그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실적이 찍히면서 주가가 올라갈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좋은 실적과 함께 향후 성장 전망성까지도 보여지면서 올라왔었던 상황 하지만 최근에는 가격적으로 기간적으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래도 상반기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 하반기 그리고 올해보다는 더 나아질 수 있는 내년의 성장성에 좋은 점수를 준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의 조정을 메이저 주체들처럼 우리도 한번 이용해 볼 필요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HD 현대 일렉트릭 뿐만 아니고 섹터 안에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재룡 전기라든지 이러한 기업들도 최근에 조정 이후에 수급들이 조금씩 받쳐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현재 캔들 모양이 좀 불편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조정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접근으로 트레이딩을 해본다라고 하면 좋은 가격대를 한번 선점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급주 가운데 탑픽은 HD 현대 일렉트릭의 코스피 안에서 꼽혔고요. 그럼 김종효 의사는 코스닥 시장 안에서 외국인 러브콜 받고 있는 종목 그 안에서도 탑픽을 한번 꼽아볼까요? 방금 전에 언급해 주셨지만 4일 만에 외국인들 시각이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에코프로를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외국인이 4구 8구 5를 떠나서 그동안 2차전지를 이끌어왔고 코스닥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던 이 종목이 저는 최근에 매도가 늘어난 게 아니고 매수가 줄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게 핵심이다. 즉 ETF를 MSCI 편입과 ETF를 근거로 움직였던 그 수급이 빠지면서 약간의 매물에도 주가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오늘의 가격은 또 의미가 있는 것은 100만 원대에서 지금 근접하고 있습니다. 급등하는 구간에서 돌파도 쉽지 않았지만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항상 방어를 했던 라운드 넘버라는 거죠. 100만 원이라고 하는 라운드 넘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가격대에서 계속 버텨냈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수급의 변화가 오늘 외국인들이 일시적으로 공매도 정도를 정리하는 수순이라면 반등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사기 때문에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코스닥 시장 지수 측면에서도 2차전지를 이끌어왔던 대장조 측면에서도 중요한 자리에 왔고 거기서 외국인 수급의 변화가 가격의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해당 테마와 코스닥 시장의 탄력이 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변곡점이라는 차원에서 외국인 매매 종목 중 에코프로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아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은 중요한 자리다.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지 않던 지켜보자라는 차원에서 언급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일단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소 가락하고 있고 제가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좋은 종목이다라는 의도였다기보다는 일단 시장을 계속 주도하고 있는 대장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지금은 좀 지켜보자 라는 에코프로의 관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의 의견 함께 종목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스포트 역전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두 분과도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